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 날아든 이 타이어 한 짝 때문에 2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이 버스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봤는데 와 이거 너무나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동안 저희가 도로 낙함을 사고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좀 크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4시쯤이었는데요. 경기 안성시의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 안으로 갑자기 바퀴가 날아들었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시면 관광버스 안 뒤쪽에 커다란 타이어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이 충격적이죠. 산산조각이 난 버스 앞 유리창은 큰 구멍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바퀴는 무려 지름 약 1m, 무게 80kg에 달하는 커다란 바퀴였는데 관광버스의 앞 유리 정면을 뚫고 들어가서 저렇게 통로 중간에 겨우 멈춰 선 겁니다. 당시 버스에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한국 아마추어 사진작가 연합회원 37명이 경기 안산시에서 있었던 총회에 참석한 뒤 광주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승객들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 앞 유리로 갑자기 타이어가 들어와 아수라장이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과연 저 거대한 타이어는 어디서 날아온 걸까요? 경찰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큰 바퀴가 도로 반대편에서 날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게 되면 25톤 화물 트레일러가 지금 5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가고 있는데 그 왼쪽 뒤편에 타이어 하나 빠진 거예요. 그게 이제 튀어 올라가지고 주황비리드를 넘어가지고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거죠. 그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일부 보도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되면 타이어 한 개가 빠지면서 곧바로 왼쪽으로 굴렀습니다. 굴러면서 2차로에서 1차로를 지나간 다음에 주황비리드에 부딪혔고 다시 튀어오른 다음에 그 충격으로 2차로에서 1차로 넘어왔다가 다시 1차로 갔다가 그 주황비리드를 넘어가지고 달려오는 관광버스의 유리창을 듣고 들어간 것입니다. 저렇게 위험한 트레일러 바퀴가 그것도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그런데 왜 빠진 겁니까? 바퀴가 화물 트레일러 바퀴인데요. 그래서 경찰이 69세 화물 트레일러 운전자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이거 바퀴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정황상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바퀴가 빠졌을 것은 같은데 일단은 그 과정에서 바퀴가 빠질 조짐이 있었는데 제대로 수리를 안 했다든지 그런 과실이 추정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 특립법상 치사 그러니까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혐의로 일단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레일러가 출발하기 전에 바퀴가 빠질 것 같다는 기미를 조금이라도 보였거나 아니면 이 정비사가 조금 위험하다, 타협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도 에이 뭐 괜찮겠지 하고요. 이렇게 가볍게 넘겼다가 이 사건이 났으면 일종의 이거는 살인미수 아닌가요?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고위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통은 이제 업무상 가실치사나 치상으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8년경에 서해안 구속도로에서 실제로 SUV 차량 위에 이렇게 트레일러 바퀴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현장에서 직사하고 다른 운전자나 뒷자리에 차고 있던 자녀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바퀴가 타이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축에 완벽하게 고정되지 못해서 이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관리 부주의, 가실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이 낙하물 사고는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속주행에 앞서서 세심한 차량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